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역정가인 제주도의회를 돌아보는 연속 대담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오영희 국민의힘 제주도당 원내대표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지 한 반년 정도 되셨죠? 그동안 소외가 어떠세요? 네, 참으로 어렵고 버거운 상황을 나름대로 보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묵묵히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우회는 정당 분포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1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소수 야당에 대한 배려 없이 상임위원장을 독점도 하고 그다음에 대안 없이 도정을 발목 잡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어쩔 때는 양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력하게 관찰해 나가기도 해서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주변에서는 추선 의원이 답지 않다, 잘하고 있다, 보수의 가치를 속 시원하게 대변하고 있다, 아주 시원하다 이렇게 평가를 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더 품발하셔야겠네요. 성원에 힘이 불어서. 올해가 벌써 거의 다 저물었는데 도당 차원에서 성과가 있었나요? 네, 먼저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1년 6개 동안 묵혔던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최종적으로 가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과도 있단 반면 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공단 조례에서 부결인데요. 아쉽지만 시설공단 설립은 애초 태생부터 우회에서 요구된 사항이고 도정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서 행정자치원 내 6명이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조례를 민주당 의장님께서 상정을 하지 않고 그렇죠, 상정을 고려하셨었죠. 끝이다시피 해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포결을 하는데 찬성이 13표, 반대가 19표, 6표 차이 정도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는 최대 공기업 설립의 관람 문제를 의회의 70%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도 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스스로 상임위원회에 통과시킨 안을 결국은 부결시키고 책임 정당으로서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의견이 있으신 거고 이제 좀 본격적인 현안을 여쭤볼 건데 제주 최대 현안이 이공항이잖아요.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 이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 최근 제주도랑 여론조사도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활동을 마무리했는데 우리 원내대표께서 보시기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특위위원회는 추천 과정에서 전원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중립성이라든가 대표성, 상실된 상태고요. 결국은 특위가 찬성 단체의 의견보다는 제2공항 반대 단체의 의견을 주로 대변하면서 특위의 방향성이라든가 평향성 이렇게 중심을 일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4.3특별법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물론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하긴 하지만 도의회 차원에서도 4.3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원내대표 교체도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올해 4.3특위 활동을 좀 돌아보신다면 어떠세요? 네. 4.3특별법 개정은 전국적으로 의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국회 1인시도 참여를 했고 또 전국 지방의회 차원에서 공동 노력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배보상 차원에서 용어의 문제는 있었지만 4.3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 차원에서 특위위원 수가 그동안 7명에서 늘었죠. 11명으로 이제 좀 부강된 점도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아까 배보상 관련 얘기하셨는데 사실 배보상 관련이 4.3특별법 안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잖아요. 결국 민주당하고 정부는 위자료, 위로금 형식으로 합의를 해서 이번 임시일 때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인데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4.3특별법 개정안은 지금 정부 배보상 관련 조항을 좀 위자료로 수정하는 방안이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미 당정청 협의 사항으로 통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도민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용어와 적절한 선택의 지원 기준들이 대한 이런 합의점을 좀 많이 의견 수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단특별위원으로서 도의회 위원으로서 앞으로 좀 남은 과제가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과제는 당정청 협의원들이 사단특별법이 반영이 될 경우에 향후 연구 용역이라든가 과제, 사삼 유가족들이 의견들을 제대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모든 이슈가 코로나19에 다 뒤덮여 썼는데 내년에도 어찌됐건 이 여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도당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생각해 두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한미 백신 스와프 협정을 지금 제안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좀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좀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백신을 대장으로 생산해서 갚으면서 백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제주형 지원 방안 마련하는 대책도 좀 필요하다. 방금 내용은 좀 중앙당 차원에서 할 일인 것 같긴 하지만 또 도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또 개진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내년에도 좋은 의장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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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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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